야 일로와봐 네 네 이게 지금 보고서야? 어? 누가 이렇게 보고서를 그지같이 써와 죄송합니다 야 다시 해와 야 미숙이 예 넌 뭐 일하려고 하지 말고 여자는 가서 그냥 커피나 좀 타와 내가 항상 먹던 거 알지? 예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속보입니다 소행성이 1분 뒤 지구로 충돌합니다 지구 종말 1분 전 지금까지 KBS 마지막 뉴스 아나운서 이자성이었습니다 아 왜? 진짜? 뭐라고? 뭐라고? 야 지구가 종말 안 돼 지구가 종말 안 돼 알아 틀었어 틀었다고 야 너 너만 너 시키지 마 어차피 타주가 좀 있으면 아니 너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아니 그래서 커피 커피 줘 커피 줘 커피 나왔습니다 에이 야 이거를 왜 뿌려 나한테 네가 항상 먹던 대로 가리침 좀 넣었어 아유 진짜 야 닦을 거 좀 줘봐 닦을 거 닦을 거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회사에 불 한번 질러보고 싶었어 회사에 불을 왜 질러 이 진짜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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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지구가 종말 안 돼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아유 항상 이렇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리러 왔는데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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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나한테 왜 버려 아유 아유 진짜 딸려 죽겠네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부장님한테 또 한번 싸보고 싶었습니다 나한테 하지마 하지마 아 따뜻해 아 따뜻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